신중기 나 신디 실물 처음 봐요 쟨는 이걸 왜 아니? 전 나쁘지 않아요 난 뭐 신인인데 신디 앞에 있으면 저까지 끄벌라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야, 정신 차려 너랑 나랑 까딱하면 쟤한테 잡아먹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리액션 해주지 마 웃겨도 참고 넌 내가 말할 때만 빵 터지란 말이야 네, 언니 언니도 저 리액션 해주실 거죠? 그래 우리끼리 뭉치면 신디, 쟤 다 편집시켜버릴 수 있다니까? 네, 언니 그리고 너무 언니 언니 하지 말고 괜히 내가 나이 든 것 같잖아 네, 언니 근데 저는 신인이라 인지도가 떨어져서 저랑 커플들도 괜찮으시겠어요? 저는 여기 진짜 연애하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달이 질 때 기깡에서 보자 오늘 밤 같이 도망가는 거야 feel free for years 니다